성경은 10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은 반드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와 지켜진다 지키다 라는 그 단어가 같은 비슷한 그런 음가를 같은 그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이 끓는 가마의 윗면 이제 가마가 이제 그대로 평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끓는 물이 있거나 끓는 무슨 액체 같은 게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뭐랄까요 뜨거운 물 같은 것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릴 것이죠 이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방, 이딴 그 사람들에게 이 거민들에게 부울이라니까 상대적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보기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또 진치고 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라는 것을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하게 하시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북방의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징계와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변함없는 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져 이루어질 이 말씀 분명히 전해야 되죠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너를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쳐도 누가 공격을 해와도 결코 그 공격에 불타거나 무너지거나 함락되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결국은 다른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누군가가 치고 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이기지 못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제를 향해서 치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말씀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게 되고 또 핍박당하게 될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세상에 전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인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말세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또 반항하고 끝까지 핍박하면서 나올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역시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반항과 또 거역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지키시고 이루실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일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또 이 세상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또 주님의 일꾼되고 군사된 모습으로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변치 않고 지켜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또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의 그런 믿음과 또 확신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가감없이 주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